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 제 81회차 난초 방송을, 난초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늦깎이로 필던 안어수무음, 세미알바에요. 이게 옛날에 태국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안어수무음 중에서 제일 늦게 피는거에요. 우리집에 지금 저희집에서 딱히 아마 세압은 있을거에요. 세압은 이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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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것은 조금 다른 종이고, 요거는 세압은 아마 남아있을거에요. 세압은 남아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부양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보존품으로 남아있을거에요. 보존품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꽃이 오고 안오고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결정을 짓는거에요. 요것도 지금 노빌료인데, 지금 제가 봤을때 물을 말리면 꽃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말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 위에 올려놨고 물 안주고 한번 한 보름만 말려 보겠습니다. 꽃이 되든 안되든, 꽃이 되면 금상첨화고 그죠. 안되면 또 밟어 신화 하나 더 키우는거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오늘 제가 저쪽에 워크라는 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노빌료는 지금 한참 신화가 크고 있습니다. 신화가 크고 있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물주면 폭발적으로 아니겠습니까. 크는 아이들이고, 조금 더 이래가 신화가 크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요정도 되었을때 물주면 노빌료가 망합니다. 그래서 살이 안찌고 일직선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커가지고, 한 8월 초나 중순쯤 되어서 아니겠습니까. 살이 어느정도 붙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물을 주시면 폭발적으로 클거에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부가 완성이 된거에요. 동글동글하게 이거는 분주를 해가지고, 다음 방송 때 아마 나갈거에요. 나가가지고 판매방송에 띄울거에요. 이렇게 발부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된 아이들은 물을 주지 않고 조금 기다려 본다. 그죠. 여기 물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신화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러면 또 고향, 그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신화 뿌리가 날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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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우에서 물을 준다든가 하면은 신화가 뿌리가 안나고 까맣게 밑에 여기에서 신화 뿌리가 나는 부분에 까맣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에요. 그러면은 그게 잘 안되겠죠. 또 다시 신화도 안나고 또 발부가 미완성이 되겠죠. 그죠. 아, 여기에 있네. 제가 오늘 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면은 이거 정도 되면은 지금 여기에 뭔가 보이죠. 발부가 이렇게 크고 그거 다 묻고 이렇게 되면 아니겠습니까. 뭔가 나올 겁니다. 뭔가 나오면은 이거는 아예 물을 안 주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 아주 이래 가지고 한 10일이고 20일이고 기다려도 괜찮을 거에요. 뒤에도 이제 신화가 하나 붙었는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물을 안 주고 기다리면은 물을 안 주고 기다리면은 꽃 들어갈 확률이 거의 90% 입니다. 90% 이기 때문에 쟤는 물 안 주고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고 저기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에 신화가 이걸 올해 꽃을 일찍 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고 그냥 한 번 더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기 때문에 했으면 신화가 붙었습니다. 여기 뒤에도 신화가 붙었죠. 그죠. 신화가 붙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화가 뿌리가 내리고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잎이 피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 발부가 빵빵하니까 기다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저는 한 달 정도는 물을 안 줍니다. 요거 요리 되면은 요리 되는데 어제 제가 비가 왔을 때 그죠. 흠씬 물을 어제 어제 물을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태 속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분들은 이게 비 오는 날 무서워서 못 준다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리죠. 그죠. 이게 식물은 그죠. 바깥에 비 냄새가 기똥차게 아니겠습니까. 이라 맞습니다. 맞고. 맞아서 비가 오면은 비 오는 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입장이 자랐던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맑은 날은 5mm, 3mm 이렇게 크가 올라오는 그게 이제 보이는데 그게 우리가 정 안되면 아니겠습니까. 크가 올라올 때 아니겠습니까. 입장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쫙 사이펜을 가지고 사이펜을 살짝 한번 그어보세요. 그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싹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보통적으로 요즘 시기에는 요즘 시기에는 2mm에서 3mm 정도 자랄거에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5mm에서 1cm 자랍니다. 비가 오는 날은 습도가 있는 날은. 그죠. 그런 날 이제 물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안 주어야 되겠습니까. 클 때 아니겠습니까. 쑥 클. 우리 어린애들도 어 많이 먹고 클 때 많이 주어야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게 가감하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물 주는 것도 그리고 잎이 이 안에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폐지고 그죠. 폐지고 폐지고 이렇게 됐을 때 잎 속에는 물 안 들어가고 아니겠습니까.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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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물을 주시도 돼요. 주시도 되고 음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까 어 요거는 조금 아직 이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정도 된거는 조금 이러고 요 요 시기에는 요 시기에는 요 시기에는 어 조금 여래도 뭐 이래가지고 종이컵 안에서 비오는 날 봐가지고 아래 물로 한 컵 주고 나서 한 10분이나 20분 기다렸다가 또 한 컵 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컵 다 들어가 한 모기 주면 바깥으로 빠져버리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기다려주고 한번 주 한 컵 우리 작은 소자에는 반 컵 주고 어 반 컵 주고 조금 기다리고 이게 요 중짜 중짜 요분은 그죠. 요 소자 이번은 반 컵 주고 가지고 좀 기다리고 중짜 이거는 한 컵 주고 가지고 기다리고 어 대자는 요 대자 이거는 어 두 컵 주고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에요. 기다려가지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물이 수분이 딱 썸에 들어가고 나서 또 이제 한번 더 주어 더 다시 부어 그 부어주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마차 주셔야지 그냥 한 방에 부으니까 아니습니까 물을 안 주니까 어 수태 사이가 떠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로 물이 다 빠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딸기 대야를 대아놨고 대아놨고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3컵만 주세요 해놨는데 거기서 물을 한 것에 부어놨고 아니겠습니까. 여러 개를 다 담가 버렸던 거에요. 그렇게 하시면은 난초 다 죽입니다. 일대일로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일대일로 하셔야 돼요. 일대일로 해가지고 대자는 물이 만약에 빠질 거거든 시간이 없으면 요거는 한 컵에 세 컵을 아니겠습니까. 그냥 딸기 대야를 하나 해가지고 세 컵을 딱 부어주면은 밑에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중자는 두 컵만 해 주셔야 돼요. 딸기 일대일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담그고 딸기 대야를 하나에 하셔야 되는 거에요. 요것도 딸기 대야를 하나에 해가지고 한 컵을 부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을 줬다가 빠지면 안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정도 되면은 물을 조금씩 잦아주세요. 이제 잎이 이렇게 버려져요. 버려져요. 여기에 아래에 내가 해비 보고 있습니다. 해비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뿌리가 세 개가 내려갔습니다. 세 개 보이죠? 요쪽이 하나 들어가고 수태 속에 하나 있고 세 개가 내려갔습니다. 이러면 아마 돌기새가 바깥으로도 빚지 나오네요. 그죠? 바깥으로 보이는데 요리되면 안 있습니까? 그죠? 어제 물을 주는데 벌써 다 말라 버렸습니다. 다 말라 버렸습니다. 다 말랐기 때문에 요런거는 한 4일에 한 번씩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한 값씩 부어 주세요. 4일에 잘 마른다 싶으면 수태가 말랐다 싶으면 4, 5일에 한번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도 되는데 요즘은 보통 보면 요거는 4, 5일에 한 번씩 주시도 괜찮을 거에요. 요거는 바짝바짝하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자주 물을 주시도 되고 어느 정도 주시도 되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은 불안할 수 있고 비 오는 날은 거의 이제 이래가지고 입속에만 안 들어가게 하고 밑에 아예 조금만 아니었습니까? 그죠? 적게, 불안하면 적게 주시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비 오는 날 좀 물을 주시고 맑은 날 물 주면 얘네들 요즘 상추 아니었습니까? 상추 그죠? 상추나 배추 같은 아이들 아니었으면 여름에 물 주면 다 녹아 버려요. 그죠? 맑은 날 물 주면은 그런데 이제 섭한 날 아니었습니까? 섭한 날 물을 주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걔네들이 긴디는데 맑은 날 주면은 무조건 다 녹아 버리죠. 걔네들 부드러운데 햇빛이 강렬하고 햇빛이 강렬하고 뜨거우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냥 바로 가 버리는 거에요. 그리고 참 오늘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물 주고 나서 석귤을 냈다 안 그러면은 하루 종일 덥다고 난추인들 아니었습니까? 회전을 시켜 가지고 난추 선풍기를 틀고 석귤을 냈다 그거를 터는데 난추를 보고 아니었으면 직접 강탈을 하면 난추 뱅 다 듭니다. 이래가지고 탄저가 다 들어 버리는 거에요. 탄저가 그냥 발부가 그냥 묽혀지는 거 잎이 까맣게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숨을 못 쓰니까 세포가 파괴되어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탄저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런게 보이면 절대 물을 주지 말고 바짝 말려 버리세요. 말려 버리면 아니었습니까? 잎은 보기 싫으면 잘라 버려도 되고 그죠? 탄저가 걸린 걸린 한 2cm를 벗어나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자르시면 되고 발부는 아니었습니까? 말리다 말리다 계속 타고 밑으로 아래로 가겠다 싶으면 발부 아니었습니까? 마디에서 잘라 버리세요. 밑에 시눈까지는 자르지 말고 뒤는 잘라내지 말고 조금 자꾸 진행이 되는 상황 싶으면 잘라 버리면 밑에 아래 마디 쪽으로 아니었으면 잘라 버리면 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면 시눈이 살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시눈이 나올 거에요. 시눈이 눈이 이제 움틀 거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 하고 대두리이면 그걸 해 가지고 탄저 걸린다고 약 뿌리면 더 진행이 빨리 됩니다. 더 많이 됩니다.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바짝 말려 버리면 절대 하는데 어떤 때 쳐다보면 가사나 수술 아니었습니까? 참 제가 이게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가사나 수술 하는 것 때문에 곰팡이균이나 타겠죠. 그죠? 타기는 타는데 이거는 파충류나 또 어딥니까? 그 파충류나 조류나 사람이나 피를 가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소독을 안 해도 괜찮을 거에요. 안 하고 괜찮고 오히려 거기에 자꾸 이물질이 더 첨가가 되면 첨가가 되면 아니었습니까? 더 빨리 극격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에요. 이게 원래 곰팡이가 바짝 말려 버리면 곰팡이균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자꾸 가고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면 곰팡이균은 자꾸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더러기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게 안 하시는게 돼요.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낙스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죠? 낙스도 유용하게 쓸 때는 참 좋아요. 좋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각 근거에서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성분을 성분에서는 이래가지고 난초된다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안된다는 거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해야 되죠. 어느 정도 나는 낙스에 살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가사나 수술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식물하고는 이게 피를 가진 아니었습니까? 이런 영양요하고 조류나 파충류 이런거 아니었습니까? 그런거는 아마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거는 상가 대부분 상가해 주시고 특히 탄저균이 걸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되요. 곰팡이균 곰팡이균 아니었습니까? 바깥에 이래가지고 그석에 하는 것은 분에 분이라든가 아니었습니까? 그게 곰팡이균이 아니고 분에 붙는 것은 곰팡이균에 난초에 유행균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이끼하고 같이 공생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었습니까? 그게 곰팡이라 그러는데 곰팡이는 곰팡이도 아니었습니까? 난초들은 곰팡이도 때로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때로는 영양을 갖다가 모든게 아니었습니까? 곰팡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곰팡이도 영양을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니었습니까? 깔끔하게 하시는데 풀분해하시고 풀분해하던가 풀분해하던가 안그라맨 아니었으면 딱 도자기 반짝반짝하는 분해해가지고 조화를 키우시는게 최고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게 너무 청결 완벽하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면은 난초들이 살 수 없다는 거 그죠? 제가 우리 선진이 그렇게 한 번 말씀해 제가 어렸을 때 난초를 산에서 파오고 다른 식물들을 파오고 이라는 것은 야야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참 이래가지고 참 좋은 공기 속에서 살 수는 있어도 자연은 우리 죽어 내가 살고 있는 너의 지가 네 책상 앞에나 이게 네가 살고 있는 방에서는 자연이 와서는 살 수가 없다 되더러기면 그게 좋으면 나중에 너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좋은 이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환경이 좋은데 이래가지고 자연 속에 살면은 네가 모든 걸 다 이루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내가 정말 하나하나 꿈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선진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사람은 자연 속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 그죠? 뭐 요즘 쳐다보면 자연이 좋아 이래가지고 드리킹 가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바깥에 있는 좋은 거 있는 거 절벽에 석꽃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풍랑 같은 거 다 오가지고 우리 주거 환경에 오가지고 싹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시면 정말 피나는 노력이 아니었습니까? 난춘은 내 목숨보다 더 야생에서 가지고 왔으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에요 모든 게 이걸 기르려고 난초를 난초나 식물을 기르려고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기르시면 안 돼요 남 따라 질투 그죠? 남의 시기 아파하고 아니었습니까? 남을 먼저 피간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러시면 절대 난초 안 자랍니다 안 자라고 이래가지고 먼저 난초를 기르시는 일대 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자기 경험담을 해 줬던 거 기담아 들어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또 아니면 또 자기 방식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었습니까? 해보지도 안 하고 막 이게 그게 맞니 안 맞니 이론적으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식물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브라질에 있을 때는 브라질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게 브라질에 있던 난초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에 아니었습니까? 환경에 적응을 하게끔 만들어야 아니었습니까? 되는 거지 내가 식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의 난초를 작성난을 저보다 많이 죽여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었으면 누구보다도 아니었으면 많이 죽을 받기 때문에 안 죽이는 방법은 또 누구보다도 조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 부친 오늘 또 저희 부친 아니었으면 부친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우리 친구분이 진주의 옛날에 윤향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부친은 항상 돌팔이 라는 거에요. 돌팔이 왜 돌팔이 라는 거냐면 6.25 때 간호장교로 가셔가지고 하루에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목숨을 최고로 많이 꺼내보실 때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주사를 낳은 거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목숨을 꺼내보는데 16명까지 죽여봤다는 거에요. 그거는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었습니까? 고통 없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후퇴를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저기에 살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모시고 오지는 못하고 이러니까 간통을 했던 분들 이런 걸 하고 그분이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까? 그죠? 나무에 묶어놨고 마치도 안 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냥 바로 아니었으면 수술 들어갔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유명한 병원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저도 이래가지고 그분한테 진료를 받아봤는데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그 사람 말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분한테 동생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분이 우리 부친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많이 죽여본 자만이 아니었습니까? 명의가 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분이 그래서 진주에서는 꽤 유명한 명의가 되었죠. 그죠?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는가 그랬는데 그분도 한때는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진주에서 큰 공원을 했던 병원인데 많이 죽여본 분이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에요. 죽이지 않는 사람을 죽여보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이 난초가 어떻게 해서 죽는다는가 그걸 모르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안 죽이는 방법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안 죽이는 방법을 공유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아니었습니까? 그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죠?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여기에 전화번호 남겨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드리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거기에 참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셔가지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니었습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속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는 이틀을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인기틀을 넘기지는 않겠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오늘 남초여행 82회차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네요. 멋지게 아니었습니까? 꽃 피우고 꽃 피우고 꽃 피우고 여기 하나 둘 꽃 피우고 꽃 피우고 아이들 만나서 그것도 꽃 피우고 이미 꽃 피우고 꽃 피우고 KNOW hip 了 pé 모르겠는데 지금 빼꼼히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이랬는데 그거는 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래가지고 보면은 꽃을 따 버리려고 따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일찍 나와봐요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총체구더기를 만들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꽃이 일찍 나오면 따 버릴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릴때 이렇게 되면은 아까 잎이 안 버려지고 이렇게 되면은 뿌리날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나분에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기다리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뒤쪽으로 조금 기다리시다 아니겠습니까? 꽃이 나올 때까지나 그런건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될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브가 완성이 되면 아니겠습니까? 완성이 되면 조금 기다려서 물을 주지 말고 조금씩 아니겠습니까? 물 주는 거리를 11에서 15일 사이로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거에요. 지금부터 이제 꽃 나오는 시기니까 이것도 밸브는 참 좋았는데 신화를 올 여름에 꽃들 피울까 하다가 제가 물을 한번 더 줬습니다. 주가지고 밸브를 하나, 올해 두 개 밸브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지금 뿌리 하나 내렸는데 조금 더 있으면 지금 옆에도 하나 덜고 늘어오기 때문에 잎이 피해지면 물을 왕창 줄거에요. 그러면은 밸브가 또 계란만 하고 아니겠습니까? 가을에 크겠죠? 저 뒤에 저기 한번 봐보세요. 저번에 이래가지고 우리 호야님이 들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구요. 찍으셔가지고 오늘 판매, 판매란다. 그 난초 여행 82회차 그죠? 또 이렇게 제가 아마 주절주절 이래가지고 뭐 서두 없이 말만 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물러갑니다. 82회차는 82회차는 또 멋지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꽃이 나올만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꽃들 어느정도 봉우리가 아마 82회차는 아마 그런게 한두 개는 보일거에요. 그래가지고 좋은 영상 담아 보도록 하고 이번주 일렬도 판매방송을 해볼겁니다. 해보고 이번주도 제가 분주를 해가지고 나갈건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통으로 나갈건지 그걸 해가지고 제가 너무 바쁘기때문에 분주를 해가지고 조금 저렴한 값으로 이래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밤에 밤잠을 안자서라도 분주를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1회차 난초방송 여기서 접도록 하고 다음주 한주동안 그죠? 또 건강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한다고 하는데 건강유의 유념하세요. 유념하셔가지고 올 12월달에는 꼭 정시에 모든 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